전세계 학습도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송파구청장 박성수입니다. 2020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웨비나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와 국내외 학습도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송파구는 송파만의 교육지원체계이자 플랫폼인 송파쌤을 고안해 운영 중입니다. 구민 누구나 배움의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구민 여러분들께서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이러한 노력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인정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가입을 계기로 앞으로도 송파구는 우리 지역이 하나의 거대한 학교이자 캠퍼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